1.2.1 아, 안 왔다 너. 아들 한 번 봤으면 좋았을 겐데. 자, 저기 보지 뭐. 상태기들이 떠난다 한다. 나는 다시 갈래. 축제? 그런 것도 보고 사나. 많이 크네 우리 동수. 원래 걔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. 니랑 삼치거리 뒤댕길 때부터. 간단히 말할게.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. 그거 쑥쑥 기억나나? 그때 우리 자유공원이랑 요 앞 삼치거리까지 많이 놀았다 아이가. 그때 그 축제가 많이 바뀌었단다. 체험 공연 아들받길까지 볼거리 먹을거리 억수로 만난다. 이게 다가 아니다. 엄진수 박남자 민혜경 국민가수 억수로 온다. 간단하게 말해라. 동수여 나랑 고급 축제 가자. 나랑 가서 좀 놀다 오면 안 되겠나. 좀 시간은 지나지만은 가보면은 옛날 기억도 날끼고 좋을끼다. 네가 가라. 고급 축제. 네도 갈게. 같이 가자. 빨리 올라와. 내 옷에 갈까? repente 여기 다 간다? 험헤헥헉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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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ah헉헉 duckếp.